내가 이걸 자네에게 주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네 살리라고 주는 걸세 정말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 형님! 삼추야! 노비 문서를 모두 가져와라 어서! 박윤광, 그자를 죽여야겠다 수억 개를 발본 세 권하면 정말 아버지의 누명을 바뀔 수 있는 겁니까? 꼭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? 또 하다오, 그자를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, 날 만나자고 온 이유가 뭐요?